아아 아아 봤냐면 아아 그렇지 니가 감히 이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니? 어디서 감히 그냥 어? 아아아아 나이스 그래 그 어? 내 전역을 무시하지 마라 어디서 감히 제격야 이길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국민 캄바 한 대 맞고 이제 어? 쓰러지는거지 그냥 감히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 잡히네? 싱글로 하니까 잡히네 팀 매치 기다렸다가 하루 안되가지고 그랬는데 싱글로 하니까 잡히네요 봅시다 누구 하나 잡혔는데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어떤 놈인지 한 번 간을 한 번 보러 갑시다 일단 주케인 웬만에 저 최봉개장을 웬만에 꺼냈어요 아우씨 아아 저기 울리네 우아 우아 아아 아아씨 아아씨 어디 감히 어디 감히 어디 감히 그냥 어? 그 그 형의 오랜만에 그 폭광 그 어? 실력을 어? 넘보려고 하고 자빠졌어 그냥 아아 아니 뭐 그냥 그치 막았다 나는 아이씨 걸렸네 저게 아아 우아아씨 저게 걸리네 아아 나 개 짜증나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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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우 저게 걸리네 이씨 아아 짜증나네 잠깐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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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걸리네 나이스 나이스 어 표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왜 아아 형이 어 형이 이런 사람이야 오랜만에 해도 절대로 꿀리지 안되는 폭건을 그래도 어 어 오랜만에 어 폭건으로 조여보니까 어떠신지 한번 더 고 에이 가만보고 나가버리네 그냥 어 가만보고 나가 어 개 발려가지고 그냥 매칭이 안잡혀 근데 어떻게 된겨 이거 매칭이 안잡혀 아 매칭이 진짜 안잡히네 근데 갑자기 아 한판 조였는데 한판만 또 하려고 하니까 나갔어 아 한 명 좀 잡혀라 제발 아아 그렇지 한 명 잡혀라고 했는데 드디어 잡혀버렸네 누굴까 아 이 또 아 또 또 뉴비 차단기인 또 내가 또 나서 조용했구만 이거 또 안되겠네 이거 뉴비는 적당할 때 차단을 해줘야 된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뉴비 차단기다 뉴비 차단기 뉴비 차단기 뉴비 차단기 뉴비 차단기 자 간다이 오 오 그래 그렇지 아 저게 안되있네 아우 씨 이거나 드셔 이거나 드셔 오 워 어이 씻 와 저게 말리네 저게 말리네 그렇지 아 아아 그렇지! 봤냐면 아아 그렇지 니가 감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? 어디서 감히 그냥 어? 아아아아 나이스 그래 그 어? 내 전역을 무시하지 마라 어디서 감히 재격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국민 캄바 한 대 맞고 이제 어? 쓰러지는 거지 그냥 감히 어디? 어? 비벼대려고 지금 벌써부터 그냥 기포 가는 거 봐라 그냥 기포 간다고 뭐가 달라지니? 달라지냐고 기포 간하고 뭐가 달라지냐고 안 걸렸다 그렇지 나이스 안 걸렸쥬? 안 걸렸단다 얘 알겠니? 희 와 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그렇지 국민 캄보 어디 감히 그냥 어? 예 그냥 넌 넌 그냥 맞아 그냥 어? 어디 감히 그냥 어어? 어디 감히 그냥 그냥 마무리 해줄까요? 마무리 갑니다잉 뭐야 이 주사한 놈 이거 어? 렘보브 한 거 봐라? 저 이씨 내 내가 다 이긴 게임인데 저거 딱 걸리고 나가지고 너 어? 어? 렘보브 내버리네? 나 참 어이가 없네 내 이 퍼포먼스를 보고 지금 어? 분해 지금 못 차가지고는 그냥 어?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지금 해외 폭군판 지금 너무 뉴비들이 넘쳐나는구만 왜 지금 와서도 넘쳐나는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온라인 매치 지금 매칭이 하나도 안 됐는데 싱글 겨우 두 판 잡혔는 거야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건 그만 안 하는 씬에 계시겠지 뭐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한창 묻어두고 있었는데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